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호스트 김재중입니다 늘 동네 청년하면서 일주일에 근황을 본 일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잘 지냈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래도 오늘이 굉장히 또 기쁜 날이면서도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만으로 많이 갈리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기분이 생각이 들어요 음악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보스 김재중을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모니터 보면서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표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김재중의 동네 청년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울 텐데 그래서 그래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나마 조금 저를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분 그분이 오십니다 또 그분을 제가 미리 제가 한마디의 표현으로 스포를 해드리자면 저는 그분을 보면 또 그분을 떠올리면 산이 생각나요 굉장히 그 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우리는 얻어가잖아요 뭐 그늘도 있고 그리고 사계절의 아름다움도 있고 그리고 뭔가 산에서 캐명캐명 뭐가 막 나오잖아 산삼도 나오고 인삼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뭔가 이제 떨어질 것도 같은데 계속 뭔가 산삼 인삼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신봤다 하는 것처럼 되게 좋은 명곡들 그리고 좋은 막 무대들 공연들을 계속 선사해 주는 그런 산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분 조금만 있으면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그분 혹시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한마디도 좋은데요 그분 혹시 예상 다 하시잖아요 그분 하면 뭔가 떠오르는 한마디 한마디의 표현 저희 댓글로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한마디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동네 청년 정식으로 시작할 텐데요 우리끼리 항상 하는 일이 있죠 입주 신고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준수 김 네 오늘 준수씨 하루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거울로 얼굴 보기 오 좋아요 오늘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이나 가장 많이 들은 말 아 졸려 아 졸려 오늘 내가 가장 신경 쓴 게 하나 있다면 뭔가요? 마음가짐 마음가짐 오늘 집을 나오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어 마지막 체크? 체크 마지막 체크 아 이따가 질문 드릴게요 자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어 음 TV나 뭐 영상 보기 아 좋아요 자 디테일한 궁금한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김재중의 동네 청년 오늘 게스트 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있을 때 더 빛나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그리고 제가 진짜 사랑하는 멤버고 그리고 동생이고 친구인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입니다 준수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 날을 고대하고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뭔가 꿈만 같네요 너무 꿈만 같지 않아요? 뭔가 감회가 새롭고 참 익숙한 듯한데 뭔가 되게 오랜만인 듯한? 그러니까 맞죠?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조명 그리고 이런 스튜디오 그리고 이런 많은 카메라 앞에서 같이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이죠? 그때 이제 잠시 저 이제 위에서 커튼골 할 때 잠시 오셨을 때 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만이죠? 너무 오랜만이지 아까 대충 얘기를 나눠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아니 사실 우리 동네 청년에서도 지난주에 살짝 스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이 순간을 고대해 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준수씨랑 사실 이 대본이 없어도 아 그렇죠 솔직히 한 시간 금방 훅 갈 것 같은 세 시간 가야죠 네 한 시간이라뇨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 방송이요 대본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네 그 TMI 약간 작가님이나 우리 PD님들이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TMI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마 팬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저희 작가님 피셜에 좀 궁금한 질문이 네 어 지금 우리 둘 네 같이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우리 같이 있는 지금 시간이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고요 전혀 어색하세요? 오랜만이니까 아마 아마 작가님이나 PD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치 그럴 수 있겠죠 어때요 지금? 너무 일단 설레고 맞아 무엇보다도 오늘 또 마지막 또 방송으로 듣고 왔는데 또 그만큼 제가 유종의 미라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맞아 그 유종의 미에 제가 뭔가 한술 이렇게 숟가락을 얹을 수 있도록 잘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게 또 오늘 월요일날 뮤지컬이 마침 또 쉬는 날이잖아요 어떻게 타이밍이 또 이렇게 좋을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운명이었던 거죠 운명이네 네 데스티니 데스티니 오늘 정말 운명적인 날인 것 같아요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사실 본격적으로 방송이나 아니면 저희가 투어를 다닐 때 물론 투어 다닐 때에는 인터뷰나 매체 분들과 카메라 앞에 서는 일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7... 6년? 6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추 그 정도? 그죠?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6년 너무 길잖아 사실 진짜 너무 오래됐네요 맞아 맞아 좀 약간 더 자주 볼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입대를 하는 시기도 조금 약간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개인활동도 있었고 또 준수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또 외국에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2년 2년 또 2년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자이든 타이든 뭔가 이렇게 어긋났었던 것 같고 뭐 앞으로 뭔가 하죠 난 너무 좋아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맞아 뭔가 그냥 그 인연이 없었던 거지 맞아요 연이 안 닿았던 거죠 그냥 하면 돼 네 맞아요 맞아요 남들 얘기를 왜 들어 아니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둘이 만나면은 얘기를 어느 쪽이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많이 들어주는 쪽인지 비슷한 것 같은데 형이라고 해도 된 건가? 당연하지 형은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형이랑 나는 반반인 것 같은데 나도 나도 그치 어 우리 둘은 반반이야 그러고 보니까 제가 라디오에서 반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라디오는 처음일 수도 있겠다 아 진짜 처음이야 많이 나갔잖아 최근에도 하지만 이제 또 지켜야 될 게 있고 그치 왔다 갔다 할게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준수가 궁금해하는 저의 또 일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쪽은 제가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도 좀 궁금한 게 있고 뭐 준수가 이제 솔로 활동 그리고 이제 준수만의 색깔의 음악으로 활동할 때 약간 궁금한 것 앞으로 막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지 뭐 그런 것들 서로 간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일단 형한테 가장 궁금했던 건 궁금하다기보다 좀 그래도 대단하다 생각했던 건 혼자 일본에서 엄청나게 뭐 정말 TV만 틀리면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혼자 방송을 하는데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룹 시절에도 그 방송에서 물론 우리가 완벽한 그때 당시 저만큼은 완벽한 일본으로 구사할 수 있었던 실력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다섯 명이서 그것을 할 때도 참 뭔가 그래도 버겁다 매번 할 때마다 왜냐하면 일본어로도 조심스러우니까 또 뭔가 예의도 지키면서 또 말실수도 안 해야 되는 그런 거 근데 또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미션 주어지듯이 매번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일본어가 너무 당연히 잘하니까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일본어 한마디로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 방송을 잘하는 거랑은 또 별개 얘기니까 맞지 그치 근데 그것도 일본에서 그 방송을 일본어로 그것도 혼자서 사실 좀 힘들긴 했어요 저게 근데 나는 막상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스케줄이 나에게 온다 해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응원하면서도 와 진짜 대단하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막 그룹 활동 할 때에는 뭔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뭔가 또 같이 채워주고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말실수를 해도 그걸 놀려주면서 넘어가고 이 이야기가 또 되고 약간 됐죠 그게 아 근데 그게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한국 일본에서 이제 일본 시장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큰 예를 들면 뭐 시상식 비슷한 뭐 연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면 쟁쟁한 분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내가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데 위축이 되는 거야 아무래도 해외니까 천하의 재중이 형이 위축을 느꼈다고? 위축이 돼서 일부러 막 내가 막 정신나가네처럼 있는 거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일부러 내가 혼자 갇혀있으면 뭔가 용기가 안 나고 막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아 그랬었는데 그때 되게 막 그룹 활동할 때 감사함이 정말 많이 맞아요 맞아요 느끼곤 했었어요 자 어 준수가 그동안 나우의 방송을 많이 오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기 그리고 점심어택 보그십쇼 스튜디오 문나잇 세리자베스 커튼콜까지 그리고 여기 동네 청년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방송이 나와줬어요 네네 동네 청년 여기 스튜디오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여기는 동네라고 하기엔 너무 네 피카폰 척하구요 너무 럭셔리하지 네네 그치 근데 또 아 또 재중이형 집에 놀러왔다는 느낌을 생각을 하니까 아 왜 그래요 이거 오히려 너무 모던한게 아닌가 뭐 아니에요 아니 좀 LED 조명이 조금 약간 집을 좋게 만들어 보이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보라색이 원래 약간 항상 이런건가요? 매번 다르나요? 매번 조명은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왜 보라색이야? 아 작가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대 아 네 뭐 생각이 있겠지 예쁘네요 아 근데 그 제작진분들이 이거 좀 한번 물어봐달래요 눈앞에 집권하는 호스트 김재중 그러니까 호스트로서의 김재중의 모습은 어떤지 난 솔직히 그 생각이 지금 제일 많이 들었던게 물론 지금 단둘이만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 그 어 비기스트였나? 비기스트? 비기스톱? 이라고 했었나요? 저희가 라디오를 맞아요 맞아요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순간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마주보고 뭐 이것저것 물론 일본어로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라디오를 정말 우리가 몇 년 했었잖아요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맞아요 네 네 뭐 그냥 호스트이기도 하고 나랑 같이 어딘가 게스트로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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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여러 복합적인 생각 하긴 그걸 진짜 오래 했잖아 진짜 오래 했죠 그 토호 겜문록 아 해가지고 맞어 맞어 네 동방견문록이라고 또 거기서 또 제가 또 아저씨 개그가 엄청 멋지면서 하하 맞아요 진짜 재밌었는데 아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준수랑 저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거 프로 하나 그냥 진짜 주 아 좋죠 하는거라도 너무 재밌지 않을까 너무 좋죠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보니까 대니 형이랑 호영이 형이랑 맞아요 맞아요 그런거 하는거 보니까 되게 점심허태 네 맞아요 맞아요 하는거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그때도 그런 느낌 받았던거 같아요 참 두 분이 같이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되게 좋아보였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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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준수가 또 지금 뮤지컬을 또 시작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바쁠텐데 또 오늘 시간을 또 내주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까 입주신고 갑자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좀 당황을 했을텐데 네 네 아까 이야기했던거 저희가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침에 확인한 것은 거울로 얼굴 보기 사실 얼굴을 봤다기보다 씻으러 저는 일어나면 웬만하면 일단 나갈 상황이 아니어도 나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샤워를 하는게 좀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씻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거울로 얼굴을 봤다라는 의미를 한거고 씻으러 들어갔던거죠 네 네 보통 약간 핸드폰 확인하고 네 네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네 네 거울이구나 저는 들어가서 그날의 뭔가 뉴스나 이런 것을 틀어놓고 샤워를 해요 아 약간 그게 루틴이에요 읽는게 아니라 영상으로 뉴스를 들어요 음성으로만 아 대박이다 네 맞아요 자 다음은 가장 많이 한 말 아 졸려 아 오늘 낮에 오 좀 약간 이상하게 잠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오후쯤 되니까 이제 해가 이렇게 딱 좀 저물면서 나른해지지 나른해지니까 또 밥도 먹고 하니까 오 졸리더라구요 아 졸려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네 네 자 다음은 가장 신경쓴건 마음가짐이라고 되세요 굉장히 뭔가 뭔가 포부가 느껴지고 이거는 마음가짐이야 아니 너무 이제 급해서 지금 막 얘기한 것도 있지만 뭐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인가요 이런거죠 오늘 하루도 잘 하자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 오는거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그렇지 뭐 그냥 나의 얘기를 떠나서 또 우리가 같이 있었던 얘기 뭐 재미있게 뭐가 있었을까 뭐 이런거 음 그런 여러가지 그냥 생각들 네 뭐 어느 날보다 특별하게 아 그럼요 잘 마무리하자 자 다음은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 마지막 체크라고 했어요 아 이것도 그냥 거울이 앞에 있다 보니까 신발 신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아 마지막에 내가 옷단자 나의 옷단자 옷차림 그렇지 뭔가 괜찮나 신발끈은 잘 묶었나 네 물론 이제 반바지 입고 쓰레파 신고 어떻게 입고 온거야 아 지금은 이제 의상을 입은거거든 나름 네 네 자 마지막 체크 자 의상을 잘 체크하고 마지막 어 집에 가면 하고 싶은 일 이불 속에 들어가서 TV나 영상 보기 전 이게 너무 행복해요 요즘 어 뭔지 알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럼 에어컨은 차갑게 그렇지 틀어놨는데 이불을 따뜻하게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거 유튜브를 본다던지 그렇지 얘기하면 안되나? 아 얘기해도 돼 유튜브 유튜브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뭐 TV를 본다던지 네 아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명상 같은걸 한다던지 음 음 음 음 네 나도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너무 좋아요 약간 가장 천국이 있다면 진짜 그 이불 속이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어 아침에도 그래서 일어나기 너무 싫어 맞아요 어 억지로라도 뭐 그냥 꺾을스러운걸 또 해야되나 이불에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알람을 일부러 조금 빨리 맞춰놔요 다시 자려고 침대 이불 속에서 좀 오래 있으려고 조금이라도 어 어 그래서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아 깼지만 네 잠이 들진 않고 맞아 그 느낌으로 좀 오래 잊고 싶어서 잊고 싶어서 아 뭔지 알겠다 그래서 그런 침대 이불 안에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제 씻으러 가는 그런 루틴이에요 음 음 아 비슷하구나 다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준수의 뭐 TMI 아닌 TMI 정보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준수씨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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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어 도착해 있는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직 저희 지금 메시지 많이 받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도 저희 확인 가능하니까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요 우리 쭌쭈요정님 요즘 엑스칼리버 아더 역으로 열일 중이신 준수 배우님 준수 배우님 덕에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답니다 샤이더가 그렇게 귀염둥이라고 카멜로까지 소문이 났다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오빠의 귀염은 거품이래요 엄빌리 버블 엄빌리 버블 이런거 좋아하는거 같아 팬들은 엄빌리 버블 아 근데 엑스칼리버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진 캐릭터인데 네 아마 그 커튼콜 할 때 네 나오는 그 의상과 네 또 메이크업과 헤어에 네 그래서 나오는 그 우리 준수의 그 약간 그 있잖아 천삼이소마 이런거 있잖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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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를 되게 그 귀여움을 참는게 또 약간 명일 것 같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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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샤아 아더가 그러니까 엑스칼리버에서의 이 아더라는 역할이 어 어 이막에는 이제 정말 왕이 되어가는 혹은 또 그 우여곡절 끝에 점점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어 많은 생각이 많아지면서 좀 이렇게 한순간 좀 나쁜 쪽으로 빠지기도 해요 약간 약간의 심리적인 네 그런거 이전에는 이제 누구보다 순수한 정말 평범한 그런 정말 동네 청년 같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이 재연이거든요 또 재연에 더더욱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듯한 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나 얼마나 좋을까 네 다 볼 수 있잖아 뭘요 아니 한번 이제 뮤지컬을 보러가서 여러가지 표정들을 다 볼 수 있는 거 아냐 맞아요 근데 특히 이번 엑스칼리버는 음 정말 그 어떤 역할보다도 귀여운 느낌의 씬도 있고 음 가장 뭔가 이렇게 딥하게 음 어떻게 보면 가장 화가 나는 샤우팅하는 그런 씬도 있고 음 다양한 모습들 표정 액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부하나요? 그 어떤 작품보다 엑스칼리버가 그 감정의 기복의 차이가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그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 우리 아 준수 준수씨 뮤지컬 어떻게 보러 가냐 아니 구매해서 보러 가면 되지 않냐 얘기하면 표가 없다고 너무 보고 싶대는 거야 그래도 아직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 못 보신 분들 엑스칼리버 꼭 우리 많이 보러 와주세요 특히 우리 준수가 또 하는 또 시간대가 있죠 그날 꼭 네 와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우리 준수의 귀여움은 거품입니다 언빌리 버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멤버가 해주니까 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빌리 버블 하하하하 그래도 좀 덜 창피하다 아 그치 다른 호스트분께서 이렇게 해주실 때는 진짜 뭐 어쩔 줄 몰랐거든요 약간 자연스러운데요 우리는 뭐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자주 했으니까 그럼 어색하지 않아 어디 가겠냐고요 하하하하 그러네요 자 우리 다음 사연은 우리 준수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아 여기 파란색 글씨 읽으면 되는 거야 네 네 네 울 준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서 미치겠느님께서 우리 준수 동네천년에 나온다고 해서 진짜 너무 기뻤어요 뮤지컬 무대에서 보는 어 준수도 짜릿하지만 영상 때깔 좋기로 소문난 나우에서 보는 것도 짜릿 그 자체 하트 감사합니다 하하 얼마나 기쁠까 진짜 아니 그 사실 어느 방송보다 네 네이버 나우의 때깔은 진짜 굉장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화질도 굉장히 좋고 맞아요 카메라 좋은 것 봐 역시 네이버가 네이버가 맞아요 맞아요 보이널 라디오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 탑클라스 슈퍼탑이죠 슈퍼탑 이게 또 보면은 그 이 짤들이 이 풀 버전으로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에 올라와요 네 또 맞아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은 또 또 재확인 재확인이 또 가능하다 보니까 네이버 나우의 출연을 굉장히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다음은요 나랑 김준수는 천생연부님 원래 일요일은 알바하는 날인데 월요일이요 월요일 원래 월요일은 알바하는 날인데 준수 오빠 보려고 알바도 바꿨어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냐고요 일도 안 중요해 김준수 보는 게 더 중요함 아이고 이거를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이고 그래도 좋죠 일단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준수가 네 오늘 아직 뭐 사연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 아까 뭐 춘추요정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 번째 사연을 읽었잖아요 네네 오늘 우리 준수가 우리 나우 보따리를 또 아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특별하게 또 준수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걸로 근데 정말 제가 아까 이거 쓱 봤는데 네 정말 싼 거는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액수가 액수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좋은 걸로 아주 좋은 걸로 근데 이거 정말 저 아무거나 골라도 괜찮나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혹시 이게 이제 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재주영이 형이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민폐니까 제가 아쉽지만 우리 동네 청년 오늘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아 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킴 없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맨 밑으로 내려가니까 가장 비싼 게 있더라고요 아 뭔가요? 디카페인 VIA 플러스 마블 텀블러 텀블러 스타벅스 거 스타벅스 제일 비쌉니다 원가 48,000원 48,000원 괜찮은 거죠? 작가님 48,000원 왔어 48,000원 역대 가장 비싼 거야 좋습니다 아 그럼요 48,000원짜리 네 아 또 재주영이 형 마지막 날인데 아 좋아요 아킴 없이 이거 우리 네이버 나우에서 그럼요 전혀 뭐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게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사연부터 마지막 사연까지 모든 분들에게 텀 48,000원 상당인 스타벅스 텀블러를 전부다 싹 다 모든 분들을 다 이걸로 좋습니다 역시 야 우리 밖에 난리 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막 난리 났습니다 우리 막 피디님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습니다 아 그럼요 작가님 이렇게 통 크시다 점점점 저 점점점은 왜 붙는거지? 어?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그냥 그냥 버릇이에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네 역시 우리는 통이 큰 사람들이야 네 아주 좋아요 자 우리 다음 사연은 또 우리 준수가 어 1200님께서 방송은 오빠가 하는데 왜 내가 떨려? 오늘 우리 준수 재주영이랑 얘기 많이 나누고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 하고 싶은 말 다 합시다 3학년은 텀블러 바로 쏩니다 우리 12000 우리 12000님 텀블러 야 야 이렇게 흥이 돋나 이렇게? 어? 이 약간 우리가 뭐 자본 뭐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약간 선물은 아 그럼요 그럼 사람들은 기쁘긴 안되잖아 먹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럼 여기 먹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인데요 그렇죠 먹는 건 먹고 나면 없어지는데 간직할 수 있죠 텀블러는 이 텀블러 쓰면서 그렇지 그렇지 에코잖아요 개인 또 텀블러를 써야되는 분위기도 됐고 맞아요 세상이 됐고 텀블러 쓰면서 네이버 나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김재중 호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좋습니다 만약에 뭐 스타벅스 텀블러가 망가졌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셔서 다시 재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팔 거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망가진 건 이제 뭐 그거는 그렇죠 어쩔 수 없지만 오늘 뭐 날이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우리 준수와 궁합도 한 번은 네 살 차이 미연님 엑스칼리버 보고 김준수란 배우한테 입덕했어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해요 왜 자꾸 나를 미치게 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무대 위에서 사실 뭐라고 하죠 저희가 뿜어낼 수 있는 그 아드레날린 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를 미치게 또 저희 스스로도 미치게도 하지만 그 그 아드레날린을 막 발산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 또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또 이렇게 매력을 요즘에 워낙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가 뭐 사전 뭐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뭐 뭐 팬미팅이나 뭐 공연을 하더라도 요즘 뭐 온라인으로 거의 대체하고 있죠 대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뭐 관객 그리고 팬들과 이제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또 소중한가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멋있고 또 굉장히 부럽고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4살 차이 위원님은 원래 준수 팬이었던 분이 아니라 이 뮤지컬 배우 김윤수라는 김준수 배우로 이렇게 입덕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와 굉장히 또 감사도 드리죠 그쵸 너무 감사합니다 야 우리 4살 차이 위원님께서도 뭘 쏘신다고요? 48,000 그렇죠 크 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렇게 저희가 아까 저희가 또 약간 TMI였지만 저희가 이제 데뷔한지 18년차 18년차 네 18년차고 저희가 또 이제 12월 또 26일이 되면 또 19년차에 저거 들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시간동안 저희가 항상 느끼는게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준수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알긴 알았지만 뭐 그닥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작년 작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 저 김준수라는 사람은 뭐지? 궁금해하고 김재중이란 사람은 뭐지? 궁금해하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도 뭔가 더 관심을 주시고 응원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뭔가 그렇죠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맞아요 네 오늘 진짜 이렇게 댓글이 이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 지금 어? 중간에 약간 이런 얘기가 많네요 제발 제발 카메라 감독님 원샷보다 계속 투샷 위주로 잡아주세요 둘 다 보고 싶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 원래 센스가 굉장히 있으신 분들인데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투샷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동네 청년의 코너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민센터라는 코너인데요 팬분들의 민원을 다 해결해주는 코너입니다 준수씨 그리고 준수씨 팬들이 원하는 거라면 뭐 다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릴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민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약간 삐지가 없다 우 왓 couldn't 우왓 삐지는 없어도 시지가 있네요 네 시지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민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그룹님 매운 거 못 먹으면서 매운 음식만 나오면 먹을 수 있다고 허세부리는 울 오빠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요즘 매운 냉면 매운 만두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것도 같이 먹어줄 수 있겠죠? 있나요? 같이 먹어줄 수 있나요? 그럼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토끼그룹님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이걸 먹어드린다 이런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매운거를 잘 못먹는 우리 오빠에게 부탁하는거야 떨어져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매운거 매운만두 같은 실시간에 예를 들면 인스타라이브도 상관없고 브이라이브도 상관없으니까 같은시간에 그걸 먹어보고 싶은거지 실제로 매운거 잘 못먹잖아요 저요? 제중형에 비해서는 전혀 못먹죠 난 잘먹는 편이지 나는 싫어하는건 아닌데 먹다가 아무래도 어느정도가 지나치면 못먹는 편이고 제중형은 오히려 매운곳을 찾아다니는 편이고 맞아맞아 네 그쵸 근데 매운만두는 먹어본적이 있어요? 먹어본적은 없는데 만두 정도는 그래도 강남역에 지옥만두라고 있어요 지옥라면은 들어봤는데 지옥만두가 또 있나요? 지옥만두라는게 있는데 그거 단계가 굉장히 많긴한데 가장 초보 단계 정도만 먹어도 굉장히 매울거긴 해요 나중에 그걸 유튜브도 유튜브에서 해도 좋을거 같고 아니면 브이라이브나 매운걸 위해서 만든 음식들 정도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맛깊게 매워야 한다 그정도는 즐기지는 못하는거 같고 그래도 어쨌든 먹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럼요 아 좋아요 우리 토끼그룹님께 뭐 드린다구요? 정말 다 이래도 괜찮은거 맞죠? 괜찮습니다 4만8천원 텀블러 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다음은요 어 7964님 준수오빠 요즘 축구는 탈덕하시고 골프에 입덕하신거 같은데 골프 잘치는 꿀팁 알려주세요 오빠한테 꿀팁 전수받고 저도 골프왕이 되고 싶어요 정말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직 누군가를 가르치고 꿀팁을 알려줄 만큼의 그런 골프 실력이 아니라서 너무 잘 쓰는데 저는 지금 일단 그냥 명란 골프에요 즐기고 저는 이제 요즘 그 골프를 나가도 골파를 안 씻습니다 웬만하면 그럼 뭘 씻어 저는 거의 이제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하는 느낌으로 아 라운딩 걸어다닐 잔디를 밟는 느낌 웬만하면 카트를 안 타고 저는 이게 운동 겸 골프는 단지 거들 뿐 아 그러니까 쳐놓고 그 볼 찾으러 그 동산을 올라가고 그럼요 그럼요 운동이 정말 시파를 돌면 엄청 되더라구요 실제적으로 저 지금 골프를 좀 이렇게 하면서 많이 건강해 다시 뭔가 여러가지 체력적인거나 여러가지로 건강해졌다는 걸 많이 느껴서 그런 느낌으로 즐기는거지 막 골프를 막 연습을 하고 아직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잘 치던데 아 이제 물론 많이 늘긴 늘었죠 예전에 비해서 근데 아직도 모자르구요 저는 그 골프를 골프 공을 딱 치고 나서 거의 독학이에요 지금 아 독학으로 한거에요? 저의 골프 선수림은 거의 골프존이라고 나는 솔직히 그 나는 인스타에서 그거 보고 볼이 안보이는거야 쳤는데 진짜 거기 막 태양이 딱 있었잖아 아침 뜨는 일출에 네 그럼요 난 그 태양까지 간줄 알았어 그거 아세요? 골프를 딱 쳤는데 골프공이 잘 보일 때도 있지만 그냥 안보일 때 있어요 근데 일단 옆에서 굿샷 해주면 잘 친 걸로 보여요 아 그게 있구나 딱 맞고 굿샷 옆에서 해주면 일단 볼은 나긴 나갔는데 어쨌든 이제 화면 볼은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처음 탄도만 봐서는 뭐 이렇게 잘 맞으자면 이제 모른단 말이야 거기서 옆에서 굿샷 그러면 이제 끝나요 아 근데 기분 좋다 잘 쳤구나 어 기분 좋을 것 같아 네네네 근데 다음 공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가면 없으면 어떡해 그럼 이제 뭐 양말 벗거나 하하하하 박세리님처럼 주머니에 있는 내 다른 보루를 하나 쓱 던져놓거나 쓱 내려놓거나 아 그런게 있구나 그럼요 그럼요 아니 아까 그 쭌쭌님께서 진짜 축구는 탈덕하신 거냐고 어 축구는 참 사람이라는게 어 물론 저도 이렇게 뭐 세월이 흘러감에 있어서 여러가지 뭐 식성부터 취미 모든게 바뀌어 왔지만 난 축구는 안 바뀔 줄 알았거든요 바뀌어 이런 말 했지만 보지도 않아 축구 보지도 않아? 네 하지도 않고 너무 오래됐어 근데 요즘은 누가 어떤 선수가 유명한지 잘 몰라 그럼 그 FC맨은 나는 나의 축구선수는 메시 호날두에서 끝났어 하하하하 요즘 또 유명한 선수들 많이 있지만 잘 몰라요 아 진짜? 와 그렇게 되는구나 네 지금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축구 탈덕했다고 아 준수가 출축구를 탈덕을 했다고?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변하냐고 이렇게 이걸 입 밖으로 꺼낸게 사실 오늘 처음이라 아 진짜?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물론 또 다시 축구에 언제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치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축구 땡변에서 그렇게 더운데 뛰어다니서 땀을 굳이 흘려야 되나 내가 축구선수라면 아니겠지만 괜찮겠지만 내가 그걸 뭐가 이렇게 좋다고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나시죠? 저 막 우리 같이 해외투어 갔다 와서 저 새벽에 맞아 바로 축가로 가고 시차적음도 안됐는데 예전에 뮤지컬을 제가 하루에 2회씩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2회 공연하고 새벽 1시 2시에 축가로 가고 대단하다 나는 그게 지금 꿈만 같아요 맞아 김현정님이 축구 얘기에 눈빛이 식었대 진짜 탈덕했구나 얼굴만 봐도 이게 아는거지 옛날에는 약간 반짝반짝 초롱초롱 약간 이런 느낌이 밑에 댓글에 사카스키가 왜 이렇게 많아 사카스키 이제 바꾸겠습니다 고르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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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쨌든 새로운 종목에 눈을 뜬거니까 그럼요 나쁘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골프를 정말 잘 치거나 잘 치기 위해서 노력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지 그냥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네 또 중요한거 다같이 못 쳐 아 그렇지 그게 너무 재밌어 다같이 못 치우니까 골프가 반 뛰어다니는거 25 그렇지 말이 25 아 그것도 되게 좋아 대화를 하잖아 저희 골프를 책임져주시는 캐디분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배꼽을 계속 찾으러 다니세요 너무 재밌어서 와 골프공은 안찾고 배꼽을 찾으러 네 무슨 뭐 그거 무슨 캐디티 캐디피 안 받으시려고 하세요 너무 웃겨 너무 재밌게 웃었다고 충분하게 웃음으로 받았다고 아 캐디피를 그거 원래 그분들은 그걸로 원래 이렇게 돈을 버시는 건데 너무 재밌으니까 야 또 웃기게 못 치면 또 다른 분들은 아 왜 이렇게 안되지 하면서 분위기도 다운돼 가잖아 그렇죠 너무 즐거워 못 쳐도 즐겁고 막 이제 뭐 명랑 골프입니다 우리 그 뭐 골프 칠 때 그 내기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근데 내기 골프할 때 그 캐디님의 저희는요 배꼽을 떨어뜨릴까 안 떨어뜨릴까로 내기하시면 되겠다 내기도 안해요 내기를 할 수도 있는 실력이 아니라 서로가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뭔 내기야 그냥 즐기는 거지 아 그거 근데 되게 좋은 거 같아 저도 원래 골프를 치려고 했다가 테니스로 넘어가느냐고 지금 골프를 못 배우고 있는데 아 테니스 어느 정도 좀 배워놓으면 나중에 저도 골프도 꼭 칠 테니까 아니 테니스도 어렵더라고요 아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 얼마 전에 3시간 쳤는데 3시간 치고 맞습니다 어깨가 아니 저 야외로 나가서 쳤는데 어깨가 안 움직여요 저도 배드민턴의 느낌으로 물론 배드민턴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 배드민턴 나름대로의 또 프로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 어렵겠지만 배드민턴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을 수는 있잖아 맞아 맞아 테니스는 주고받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랠리가 진짜 어려워요 랠리가 어렵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7964님 골프 얘기 좀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가 좀 재밌게 또 됐는데 스타벅스 우리 머그컵 또 선물로 드리고요 준수 우리가 준수가 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뭐야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준수 커피 먹고 준수가 예전에 커피를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전에 그 위장염인가만 걸린 적이 있었잖아 너무 많이 마셨어 그치 골프를 너무 아니 골프를 먹는단다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에는 좀 줄이고 있죠 아니 예전에는 정말 하루에 7, 8잔씩 마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3잔? 4잔? 마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4잔도 많다 근데 이제 또 여러가지 또 학술지에 따르면 학술지에 따르면 여러가지의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커피를 하루에 3, 4잔씩 마신 사람이 평균 수명이 15년이 길다 15년? 네 그 정도 왜지? 뭐 이게 1년이 아닙니다 어떤 효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주제로 보냐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성분이 너무 많대요 아 이 안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아메리카노도? 그렇죠 아메리카노가 아 아메리카노가 네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은 성분야 인간에게 이론 뜻도 다르게 보면 해롭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여러가지인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더 오래 살았다 좋은 것만 보면 그러면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요즘은 정말 3, 4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근데 줄여야 돼요 아니 준수 위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 안 돼 위장 높아서 공연 때 노래를 못 풀으면 어떻게 갑자기 두 잔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해요 네 두 잔만 먹읍시다 네 두 잔만 네 두 잔만 우리 혜림님이 학술 학술지까지 보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뉴스 보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나오니까 아 그랬죠? 오육 오이님 암의효정 준수오빠 아하 말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들으면 바닐라라떼를 마십니다. 바닐라라떼? 네. 너무 달지 않은 바닐라라떼? 근데 달지 않게. 최대한 당도를 약하게 해주세요. 해서 달짝지근한 바닐라라떼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준수는 원래 되게 단 거 안 좋아하잖아. 예전에 대기실에서 과자 이런 말하겠지만 팬분들도 이거 가지고 갑롤 위박이 많더라고요. 거짓말쟁이다 하는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전에 진짜 안 좋아했던 게 맞는데 지금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변맛이 바뀌었어. 약간. 물론 많이 많이 너무 단 거 못 먹어도 달짝지근한 거 달콤한 것들을 한두 번씩 찾고 싶은 건 있더라고. 그 안에 가면 초코 그거. 맞아. 너무 맛있잖아. 식성이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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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변한 겁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맞아. 나도 그래. 요즘에.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아직도 너무 달면 마카롱? 이런 건 조금 아직 과해. 그래서 한 입 먹고 아우 좀 빡세. 맞아. 맞아. 이거는 이제 아 이건 여기까지. 이런 느낌인데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달콤한 초콜릿 한 입 이 정도는 맛있더라고요. 찾게 되고. 이게 근데 준수가 진짜 말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네. 그 단 거 지금 좋아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식성이 변해가지고 단 것도 이제 찾게 된다. 좋아. 또 좋아하지는 않아. 가끔 찾게 된 거다. 찾게 된다. 된 거지. 그렇지. 예전에 정말 아예 안 먹었잖아요. 아시죠? 짠 과자를 먹었죠. 저는 고소하고 짠 걸 좋아하지. 과자도 뭐 짱구, 조청 이런 거는 안 먹었는데 이제는 또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전에는 저는 무조건 자갈치, 포테토 뭐 있죠. 맞아. 그쪽 라인. 요즘에 단짠까지는 괜찮다. 좋죠. 좋죠. 짠구도 맛있고. 변해. 똑같구나. 변하다. 맞아. 변해. 이 훈련소가 진짜 큰 역할이야. 훈련소 가면 그냥 모든 음식이 그냥 다 소중해. 맞아. 그 초코파이를 받겠다고. 아니 근데 나는 그 재중이 형이 그 얘기했잖아요. 맞아. 나 군에 가기 전에. 맞아. 나 솔직히 웃었어. 안 믿었구나. 웃겨 넘겼죠. 말던 소리. 더운 날은 나는 또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치. 초콜릿을. 그치. 솔직히 솔직히 너 그거 뭐야. 훈련소 때. 저는 기독교였지만. 절 갔지. 기독교였지만 불교, 원교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럼. 종교 대통합을 이루고.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는. 아니야. 근데 훈련소 때는 솔직히 된단 말이야.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아 그럼요. 얘기하고 계시지만. 기독교지만. 네. 이제 또. 그날 또 기독교는 좀 시원찮아 해가지고. 초반인가. 부식이 약간 부식이 약간 부실했구나. 불교로 오늘 가자. 불교로 딱 갔어요. 불교가 화끄네. 이제 스님이 이게 다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는데. 맞아.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맞아. 아니 다 좋아. 그럼. 이게 뭐. 물론 뭐 사람은. 있는. 흙으로 돌아. 흙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건 다 덧없고. 다 필요없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에 따라서 말씀이 조금씩 다르고. 저는 그 우리가 맨날 마하반 이거 있잖아요. 딱 이 정도만 알잖아. 이거를 풀로 들어보고. 아 이게 이렇게 길구나. 맞아 맞아. 여러 가지 경험을. 근데 이제 뭐. 그 뭐.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군. 진짜 햄버거를 위주로 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더 후회. 맞아. 후회. 왜 그러지? 좀 적은 거지. 인원이. 아 맞다. 상대적으로 기록교 쪽이. 기록교 쪽이. 꽉꽉 차니까. 조금 이렇게. 분산. 그래서 불교에서 만약에 뭐. 갑자기. 네. 뭐.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말씀은 내가 또. 다들 많이 잤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들었네. 그치. 질문을 딱 했는데. 답을 아는 거야. 하면 한 박스에서 바로 송두고. 그 많은. 몇 천명이 있는 데서. 답 얘기하고 한 박스 받고. 불교 플렉스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 이걸 나눠주고. 그렇지. 그게 이제 몇. 저는 이제. 제가 맞췄으니까 몇 개를. 이게 딱. 사물에만 넣어놨는데. 행복해. 금괴를. 그러니까 금괴를 이렇게 쌓는 듯한 느낌 알죠? 음 알지. 아 진짜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웃지 마세요. 저도 재종이 얘기할 때 웃었거든요. 뭐 말던 소린가? 아 진짜. 약간 오히려 나는 생색내는구나. 나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거. 그만큼 힘든 곳이다. 아니었던 거지. 아니 진짜 우리 훈련하면 힘들잖아요. 아 그럼요. 40분을 걸어야 돼요. 논산 같은 경우는. 뭐 다르겠지만. 그걸. 그 너무. 그 초코파이 하나 받겠다고 간다니까요. 아 그럼. 그냥 자유시간 나왔다. 끝나. 그날은. 그날은 거의 춤을 추죠. 뭐 트윅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자유시간. 근데 건빵도 왜 이렇게 맛있죠? 거기서는. 건빵도 달아. 여기서 먹으면 다 텁텁하잖아 솔직히요. 왜 이렇게 달죠? 건빵이. 그 건이 그냥 건조시킨 거라서 건빵인데. 네. 건 느낌이 안 들어. 아니. 살살 녹잖아. 거기서는 카스테라예요 그냥. 그럼. 건빵이. 건빵이. 네. 누가 누가. 우리 둘이 진짜 이거. 지금 댓글에만 군대 얘기 나오니까 지금 난리 났다고. 근데 갔다 오니까 안 먹어 또. 아 또 안 먹겠지 그럼. 좀 신기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간사한 거야. 변한다고. 거기서는 그렇게만 있었는데. 다 변한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계신 분들이 다 끄덕끄덕 거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럼. 우리 카메라맨님께서. 부스 바깥에서도 막 지금. 남성분들한테. 음 맞아 맞아. 다 알지 그럼. 다 알지. 종교가 무슨 상관이야. 거기서 종교 대통합입니다. 그럼. 퀴즈를 준다는데. 가야지. 이야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제 중에 하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옛날 느낌이 편해서 그런지. 제가 이런 스타일로 라디오를 나간 적이 없거든요. 일부러 뭐 이렇게 제가 뭐. 그렇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근데 확실히 편안하게 나오긴 하네요. 재밌는 말이. 솔직히 여기는 찢을 수밖에. 텐션을 찢을 수밖에 없어. 그럼요 그럼요. 그럼. 동네 청년이고. 네. 그리고 여기가 약간 분위기가 꽉 막혀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분위기를 떠나서 재중형이 있기 때문이죠. 진수야 건배합시다. 이야 또 커피로 건배하는 건 처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7964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저희가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들 조금씩은 스킵하면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사연 그래도 더 많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저희 오프닝 할 때 저희가 사실 뭐 TMI가 굉장히 많이 누설이 돼요. 지금 저희 봐봐요. 벌써 이렇게 TMI가 막 술술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늘 사실 막방이기 때문에 우리 나우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은 늦게 퇴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끝나는 시간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리믹스는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거 사실. 막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 정도는 아니구나. 좀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데 오늘 사실 저는 조금 막 나갈 거예요. 그래도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조금은 막 나갈 거예요. 아 네네. 오늘 막방이잖아요. 그럼요.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가 3시간 몇 분 했죠? 3시간 40분 정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 준수 너 겁내 하지마. 당황한 표정 보셨나요?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뭐 5시간을 해도. 아이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평소보다 조금은 길게 방송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둥번개의 미연님. 안녕하세요 준수님. 요즘 샤더왕으로 여련하고 계시는데 멋진 공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란한 햇살 넘버에서 귀엽게 하트 날리시는 샤더 덕분에 심장이 집 나갔다 모토를 보냈네요. 그런 의미에서 나우버전 히트 나우버전 하트 시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재중이 형한테 제가 만든 하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보여주세요. 일명 천사 날개 하트라고. 천사 날개 하트. 어 또 자 하트 프레임이 생겼어요. 천사 날개 하트입니다. 네. 이거 많이 좀 써주세요. 아 그럴게요. 제가 이거 홍보중이라. 아 만든지 얼마 안 됐구나. 아 이 뒤로 하는구나 하트를. 천사 날개 하트. 아 좋아요. 약간 이 하트를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면. 이렇게 하면 천사 날개 하트가. 생각보다 이 하트를 할 때 모습이 이뻐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눈을 막 이렇게 앞으로 치켜뜨게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좀 힘드네요. 근데 오래는 못하겠다. 근데 이거 사실 저희 오늘 대본상에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오늘 그거 있나요? 그 우리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은데. 혹시 인생네컷 프레임 준비 되시면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샤워 더 사랑해님께도 스타벅스 텀블러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눈치 보신 것 같은데요. 약간 괜찮나 다시 한 번 보실 것 같은데. 아니 작가님이 프레임 찾고 계신가 지금 보고 있었어요. 다음 사연은 우리 준수가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만 어디까지죠? 우리 김희연님 사연. 손으로 하는 건 다 못하는 준수 오빠. 그래도 한 번쯤 오빠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정말 팬들을 위해 딱 한 번 요리를 해야 한다면 그나마 자신 있는 요리는 뭐예요. 오빠가 뭘 만들어도 맛있게 먹을 자신 있어요? 있어요. 어? 뭔가요? 드디어. 라면. 아 근데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아 그럼. 라면도 적절한 불의 세기와. 맞아. 그 시간과 타이밍. 맞아. 그런 약간 여러 노하우가 있답니다. 그럼 그럼. 네. 그 끝? 근데 이런 거지 또. 근데 그것을 또 많은 양. 그렇지. 많은 분 양을 한 번에 끓여도 꼬들꼬들하게. 자 그럼 준수 최대 몇 개까지 맛있게 끓을 수 있다? 12개 정도? 12개? 냄비만 있다면 난 솔직히 계속 가능해. 아니 근데 그게 불텐데. 다 이게 또. 아 있구나 뭐야? 스프부터 하는 건가? 스프부터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 건가? 생각 좀 해볼게요. 어떻게. 아니 근데 10개 정도는 해본 적 많죠. 막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 놀러가면. 그치 그치. 10개 막 대화소에다가 쫙. 그렇지 하지. 그렇죠. 아 끓여봤어? 그럼요. 아 대박이다. 준수가 원래. 그냥 시원한 공기를 많이 불어주면 돼요. 잘 안 불어요. 아 진짜? 들어서. 아 그리고 막 덜어주고. 면을 웬만하면 부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아니 야 우리 원래. 준수가 원래는 이게 요똥으로 되게 유명한데. 요똥? 네. 요리 똥손이라고. 아 나 뭔 말이야. 요리 똥손. 아 근데. 요리 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건 다 똥이죠. 아 근데 뭐 그때 방송 보니까 그 우리 오징어를 번호로 막 굽고 있던데. 예예예. 난 그것도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건 잘 굽는다. 난 그 불을 켠다는 것 자체가 난 굉장하다고 생각했어. 많은 발전 아닌가요? 많은 발전이야. 원래 나는 불이 싫어 그냥. 아 불이 싫어? 케이크 할 때 불 초 켜는 거 빼고 싫어요. 아 그거 빼고 다 싫어? 그냥 그걸로 내가 뭔가 이용하는 게 싫어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발전이야. 오징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또 잘. 난 솔직히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나랑 똑같은 게. 자 마른 오징어 맥반석 오징어. 하나 둘.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하나 둘 셋. 맥반석. 아 이건 또 들리네. 나도. 근데 이건 있어. 휴게소는 맥반석이죠. 아 그렇지. 아 이게 저는 오징어를 다 좋아해서. 나도 그 순간 헷갈려. 내가 나중에 이거 하나 보내줄게. 내가 죽이는 게 하나 있거든. 이게 내가 사실 네이버로는 안 샀는데. 내가 쿠팡에서 이걸 하나 짰다. 이거 기자는 거야? 발견한 게 죽이는 게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가죽 스타벅스에다 반려되는 거 아니죠 이거. 이게 대박인 게. 처음에 냉동이다. 근데 요즘에 막 금징어 금징어 그러잖아. 가격은 좀 있어. 근데 냉동을 몇 달치 넣어놔도 상관없어. 일단 한 번 해동만 해놓고. 어? 그거 진짜 굽잖아. 맥반석 오징어 같이. 하 근데 얘네들이 딱딱한 애들이 열이 다잖아. 그러면 두께가 갑자기 확 두꺼워지면서. 그 말랑말랑한 휴게소 오징어가 되는 게 있어. 내가 그거 찾아가서 보내줄게. 주소 보내드릴게요 제가. 대박이야.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 아 네. 자 TMI가 좀 굉장히 또 많아졌는데. 얘기는 저희가. 준수 씨 앞으로 도착한 민원은 여기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청년에는 이웃님들과 포차에도 가고 편의점에도 가고 사진 스튜디오 박물관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요. 준수 씨랑 어디를 가보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편한 곳. 얘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은 곳. 그런 시크릿한 공간. 한 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준수의 집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빵이 나온 줄 알고. 뭔가 있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실제 준수 집에 있는 소파와. 그리고 디자인이 진짜 그렇네요. 비슷하죠. 안마의자, 조명 등등이 있는데요. 준수가 요즘에 그냥 집을 딱 와보니까 준수에게 사소한 또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집돌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골프를 다시 시작한 것도. 그러니까 집돌이인 것도 집돌이 대로 좋은데. 정말 스케줄 이외에는 그냥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 그렇지. 약간 교류도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내가 건강이.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라고 아직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체력적으로 뭔가 내가 조금 버겁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뭐 조금만 뛰어올라도 막. 그래서 이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내가 이제 덤벨 운동을 제가 완전 진짜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웨이트는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서 제 중에 옛날부터 이거 할 때마다 왜 이걸 하고 있나 저렇게까지. 그런데 골프를 하면서 약간의 또 산책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걷는 게 마땅히. 또 걸으면 좀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 답답해서 좀 그렇고. 하다 보다가 필드를 나가서 철수께 거기서 걸으니까. 그치. 그래서 저는 사실 연습할 때는 재미없었어요. 혼자 이렇게 할 때는. 그치. 아 이거 왜 하지 그냥.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필드를 나가니까. 골프는 일단 나는 정말 저는 골프를 치러 가는 게 사실상 골프는 오히려 30%? 20%? 잘 맞으면 기분 좋고. 안 맞아도 뭐 나쁠 거 없고. 왜냐하면 공기 좋고. 그렇지. 물 좋고. 아 정말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그치. 그치. 거기서 또 하고 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먹고 대화도 하고. 그치. 천상금화죠. 좋습니다. 그치. 너무 좋지. 야 그래도. 근데 이제 그거 빼고는 내가 이런 얘기를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거 외에는 집에만 있어요. 네. 오늘도 집에만 있다가 왔고. 하긴 이제 준수 집은 사실 뭐 밑에 내려가면 수영장도 있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 요즘 또 닫아서. 아 일찍 닫는구나. 아니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질 않아요. 아 뭐 사우나나 뭐 수영장 같은 거는. 다 아. 예전에 거의 살살 쉽게 있던 거. 아 그건 아쉽다. 잠실 조오련이었는데. 아 또 조오련이었어? 아쉽다. 거의 매일 갔으니까요. 아 진짜. 네. 근데 요즘은. 근데 집 밑에 있으면 누구라도 매일 가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음. 근데 저희 사실 동네 청년 이거 진행하면서 그 준수 집 뭐 그런 롯데 터워 시그니엘 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어디서요? 그냥 뭐 어쩌다 어쩌다 저쩌다 하다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예예예. 어우. 아 자 그리고. 자 근데 사실 그 집에 살면 집돌이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역시나 그 자연이 좋죠. 아 그럼요. 자연을 못 따라갔지.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자 넘어갈게요. 어 준수는 아무래도 뭐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아마 맛있는 거 먹거나 뭐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준수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을 한다거나. 그리고 저기 어 저희 프레임이도 있죠. 저 안마의자에서. 네.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약간 외경이 진짜 좋잖아요. 네. 외경 바라보면서 안마 딱 받는다거나. 그렇죠. 또 왜 혹시나 더 있나요? 왜. 뭐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아 TV로 영화 보는 거. 맞아 맞아요. 그것도 원래 예전에 TV 안 봤었는데. 준수는 집에 있는. 집에 밖에 안 있으니까. 준수는 집에 있는 TV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몇 인치예요? 제주의 형은요. 네? 형 TV도 너무 좋아 보이던데요. 아 근데 저는 지금 집이 없어요. 예? 아 모르는구나. 어머 그때 인사한다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예 무슨 소리시죠 이건?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주무세요? 잠깐. 길바닥이. 잠깐 거기 한남동에. 예예. 거기 아는 형네. 집에서 얹혀 살다가. 오오. 지금은 이제. 아예 좀 다른 데서. 또 얹혀 살고 있는데. 예예. 어쩌다가 또 이렇게. 지금 그냥.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짐들은? 짐들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아 맞아 맞아. 네 넣어놔가지고. 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옷이 없어서 얼마 전에 쇼핑하고 그랬었어요. 언제. 언제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예? 무슨 소리야 이거는. 일단 나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법이란 게. 이집에 또. 예예예. 부동산 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쵸 여러가지. 아 이게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집을 싸게 경매로 낙찰이 됐어요. 너무 좋은데. 좋은 일이죠. 네 근데요. 근데 그 잘 안 나가시네요. 원래 기존에 계셨던 셀자분이. 셀자분이. 조금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좀 늦게 나가시는 바람에 저도 이제. 아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구나. 네 맞아요. 아이고. 놀러오세요 저희 집. 아 근데 뭐 묵어도 되는 건가요? 예? 묵어도 되는 건가요? 아 진짜? 예예예. 왜 말 더듬지? 아 근데 이거야. 요즘은. 요즘은 제 친형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아 준호가 거기 있구나. 잠깐 조용도 약간 비슷한. 아 그래? 약간 지금. 계속 떠돌이 생활하고 있구나. 약간. 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게스트룸. 아 근데 난 솔직히 게스트룸 필요 없어. 난 솔직히 소파나 소파 위에서도 상관없고. 거기 나 거기. 요즘에 워낙 지금 날씨도 딱 선선한 게 좋으니까. 예예예. 거기 있잖아 너네 자갈 깔려 있는 데 있지. 아 예예. 거기다 라쿠라쿠 같은 거 하나만 깔아줘. 나 그럼 진짜 잘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더라고. 와우. 아 아 너 야 니 드레스룸에서 자면 안 돼? 아니 거기가. 거기 공기가 안 좋아. 근데 방보다 좋아 거기가. 그치만. 여러분 아셔 옷에 먼지.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이게 또 제중에 꽤꼬리 같은 목소리에. 부담을 주니까. 아니 난 지금 되게. 지금도 어차피 힘든 곳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가지고. 예예. 아 오세요 오세요. 아 그럼요. 그게 아니어도 또 우리 그 게스트룸이란 게 있어요. 거기 거기 너 형이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게스트룸 말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게스트룸이 또 있어요 따로. 그 건물에서 이용. 예예예. 아.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어? 예예. 대박이다. 아 진작 얘기해야지. 그럼 돈 안 들어가잖아. 예. 아 나 거기 묵을 걸. 그거 꽁짜일 거 아니야. 꽁짜가 아니죠. 꽁짜가 아니야? 관리비로 나가는데 뭐 그 정도야. 관리비? 아 야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면 좀 적을 거 아니야. 적죠. 적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의 약간 그런 혜택 같은 거나. 혜택. 예. 시그니엘만의 혜택. 나도 내 집을 입으로 이렇게 발설해 본 적이 없는데. 참 당황스럽네 이거. 당황스럽네. 아 근데 혜택이 있어야죠 당연히. 예예. 아 근데 진짜 제가 한 번 갈게요. 아 오세요 오세요. 아 근데 진짜 저 너무 지겨워요. 지금 미치겠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힘들지. 당연하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무슨 뭐 진짜 타짜에 군이도 아니고. 고니고니. 아 고니도 아니고. 나 저기 지금 팔도로 왔다 갔다. 나도 놀랐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느낌이야. 힘들단 말이야. 자 저도 이제 시그니엘의 혜택을 한 번 누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한 번 돌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의 약간 그 소재로도 되게 저럴 것 같고. 예예예. 아 일단 농담이었고요. 아 준수가 집에서 명상을 한다고 했는데. 명상할 때 보통 무슨 소리야. 정확하게 하면 명상의 뭐 명상의 자세 이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더니 누워서 뭐 이제 새소리, 물소리, 바닷소리를 이렇게 영상 이런 게 있어요. 틀어놓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안 들어요. 아 나 그거 뭔 줄 알아. 음악을 듣는 건 뭔가. 차에서는 그래도 듣는데 이제 틀어놓으니까. 뭐 제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일을 하기 위한. 뭔가 필요한 거. 연습을 하기 위함에.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치 그치. 그 외의 것으로 음악을 듣는 건 나는 약간 일하는 느낌인 거죠. 근데 그래도 뭔가 정막보다는 그런 새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여행을 못 가니까. 그럼 백색소음,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원래는 이제 뭐 물소리 그리고 장작 타는 소리 이런 다양한 걸 되게 많이 이제 뭐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놓고 해서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많이 다운받고.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거 제일 많이. 잘 때 하는 거. 정말 지금 거의 올해 8개월, 거의 지금 9월이죠. 올해부터 거의 단 한 번도 빠지 마주자는 게 있습니다. 듣는 똑같이. 수면명상 뭐 이런 건가? 그걸 하고 나서는 이제 딴 걸 안 들어요. 원래 빗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요? 비행기. 나 그거 뭔지 알아? 비행기 소리. 설마 내가. 비행기에서 우리 잠잘 때 나오는 거 징. 알아 알아. 비행기 안에서 잘하잖아. 그럼 한 번씩 띠이 그 있잖아요. 그 벨트 사인 같은 거 올리는 거. 한 번씩 나오면 그게 잠이 정말 잘 와요. 나 그거 뭔지 알아. 제가 채널 드릴게요. 이거 좀 이따. 이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거 맞아요. 이거 봤지? 그거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한 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잠 정말 잘 옵니다. 이게 제일 잘. 저도 비소리, 장정단 소리, 파도 소리 다 해봤는데. 맞아 이게 있어. 어? 똑같은 거지? 야! 뭐야 이거? 똑같아. 아는구나. 그래 나도 이거 되게 좋아해. 저는 이제 그걸 안 들으면 못 잘 것 같은 느낌? 어 맞아 이 소리. 어 맞아. 저는 항상 그거를 빨이감기를 해요. 그냥 중간부터 딱. 그래서 중간부터. 중간은 아니고 앞에 그것만 없애고. 야 이거 알지. 그러면 정말 잠이 너무 잘. 난 이거 하고 나서부터 정말 그 약간의 불면증까지는 아니지만.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개인적인 홍보적인 용도는 아니고요. 나 놀랬네. 왜 어떻게 알고 있지? 이게 브레이너 제이의 숙면 여행. 이거 봤지? 제일 애용하는. 나도 이거 제일 애용하는 채널이에요. 나도. 예예. 구독했어. 저도 구독 옛날에 했어요. 좋아요도 다 누르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이거 저희랑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아 이걸 듣겠다. 듣는다. 야 너무 좋다. 그 또 다음은 저희가 질문이 많아서. 집에 있을 때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영상 보시거나 영화 같은 거 자주 보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집에서 찜해둔 드라마나 영화 앞으로 보고 싶은 거 있나요? DP. DP. 아까 보셨다고. 핫하죠 요즘에.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한 번에 다 보려고 이제 딱 이제 간을 보고 있고요. 뭐 그것도 있고. 또 이번에 뭐 며칠에 광고 봤는데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또 첫 넷플릭스 또 무슨. 아 맞아요 맞아요.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넷플릭스 전용. 그것도 보고 싶고. 아 심야기담에도 이제 좀 밀려나가지고. 아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그 종이의 집이라고? 그거는. 어 보다가 말았어요. 그거 보셔야 돼요. 재밌는 건 알아요. 진짜 재밌어요. 아 보셨구나. 그거 보셨어요. 우리나라 넷플릭스 인간수업. 아니요. 그것도 재밌어요. 인간수업 드라마인가요 혹시? 네. 넷플릭스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재밌어요. 짧고 긁어요 되게. 아 볼 거 되게 많겠다 그러면. 요즘에 그 뭐 보시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준수씨가 솔직히 게임하면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준수가 워낙 롤을 많이 했잖아. 롤도 하고 요즘은 또 배틀그라운드라고 아시나요? 배그를 하는구나. 네. 롤은 요즘 잘 안해요. 아 그래요? 또 언제가 또. 이러다가 또 할. 항상 안 하다가 하다가 하는 게 롤이긴 한데. 가장 오래 하는 게 롤이긴 한데. 롤은 너무. 이제 너무 올라갈 때로 올라갔어? 잘해도 누군가의 그런 트롤로. 나 맞아. 이 30분을 평균 30분이라는 시간을 버려야 되고. 맞아. 하다보면 내 성격이 더러워지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거 아세요? 그거 하면 무조건 성격이 안. 하면서 야 이러다가 내 성격 안 좋아지겠구나 해서. 맞아 맞아 맞아. 잠깐 쉬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걸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차원은 다르겠지만 핸드폰으로 하는 모바일 롤이 있어요. 알죠 알죠. 전 그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구속 팀원들이 진짜 한 명만 구멍이 있으면 이게. 배트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나 혼자 못해서 내가 죽으면. 그리고 뭐 팀이 있어도 사실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나 싫으나 한 2, 30분간은 같이 있어야 돼 그냥. 팀이. 게임을 나가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비매너고. 왜냐면 배트그라운드는 나가도 어차피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가도 전혀 문제없는데. 로르 나가면 5대4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다가는 이제 또 정지당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게임을 시작하기 전까지 또 시간이 있잖아. 그게 너무 아까워.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아까워. 아 우리 표정 되게 진심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우리 그 뭐야.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둘이 같이 유일하게 둘이 같이 게임에 빠져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이온. 내가 마법사였고. 그렇죠. 형이 또 앞에서. 전 수호였어요. 수호였으니까. 또 우리 둘이 딱 전에 형의 진모습을 보면서 형이 성벽을 지키고. 난 뒤에서 또 마법을 뿌리고. 콤보가 진짜. 그때 장난 아니었는데. 저희 둘만 열심히 했던 거 알죠? 맞아 맞아 맞아. 나머지 다 같이 하다가. 나머지 이제 한눈하나 둘씩 그만두고. 우리 둘이서 이제 거의 한 1년을. 전 솔직히 그 아이온에 빠졌을 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그때 우리 일본에서 했었다. 맞아. 일본에서 정말 우리 그때 춥고 배고프고 힘드시기 힘들었을 때. 그걸 위한 삼았지. 그걸 위한 삼았죠. 맞아 맞아. 그때가 무슨 뮤직비디오였지? 우리가 마이 데스티니. 오 나 그런 건 기억 안 나요. 마이 데스티니 뮤직비디오 찍을 때 실내대기실에서 우리가 노트북 가지고 계속 그걸 하니까 그 관계자분이 제발 그만 좀 해달라. 제발 그만 좀 해달라. 둘이서. 둘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둘이서 계속하니까 그걸. 근데 어떻게 우리의 가장 위안은 그거였어. 맞아. 솔직히 뭐 언어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할 때도 아니었고.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어. 말도 안 통하니까. 그거밖에 없었지. 그게 거기 어비스를 날아다니며. 내가 마치 이 천공을 날아다니며. 마족. 우리는 마족이었잖아.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비둘기 까마귀. 맞아. 비둘기 까마귀 했지. 천족을 우리가 비둘기라 부르고. 맞아요. 천족에서는 이제 마족을 검정색이니까 까마귀라고 부르고. 그때 너무 생각난다. 근데 거의 둘이 다 먹었죠. 그치. 우리 솔직히 서버에서 우리 한 1, 2회 했지. 무조건이죠. 뭐 저희가 또 템만큼은. 그렇죠. 또 이왕 하면. 템빵빵했지. 제대로 하니까 마법을 벗었으면 두세 명씩 나가 떨어졌죠. 난 그때가 무서워서 그 뒤에 게임을 못하겠더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TMI가 너무 많았죠. 우리 저희 지금까지 우리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혜준님께서 오빠 게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 요즘 가수랑 팬들이랑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많이 하던데. 이거 진짜 한 번 해보려고. 우리도 한 판 해보자. 나 누구보다 오빠 먼저 죽일 수 있어. 나 완전 스나이퍼임. 같은 편 되면 내가 지켜주고. 이거 진짜 한 번. 좋다. 이거 그냥 한 번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갑자기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착순 딱. 어 좋다. 100명 딱 해가지고. 할 줄 아세요? 100요? 네. 아 저 100은 못해요. 100은 비슷한 건 해요. 뭐요? 이것도 사실 그거라서. 모바일. 아 모바일을 좋아하시네요. 아니 옛날부터 참 모바일을 좋아했어. 나는 또 모바일을 안 했어요. 안 해요. 아 맞아 맞아. 나는 그냥 컴퓨터로만 하고. 그 컴퓨터에. 모바일은 뭔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앉아있으면. 나는 분명히 일 끝나고 들어와서 했다. 끝날 때쯤 보니까. 해가 지가. 아니 그러니까. 해가 뜨고 있는 거야.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일단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저도 요즘은 그래서 배트그란드가 좋은 게. 다른 것은 너무 막. 너무 몰입하고 빠지고. 어떤 RPG 같은 경우는. 맞아. 그냥 내 인생을 맞춰야 되는 느낌? 맞아. 그러니까 이걸 이 캐릭터를 선택할지. 나를 선택할지 해야 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가치가 진짜 느껴지잖아. 배트그란드는 이제 한두판 하다가. 이제 자작.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약간 한 판 한 판의 느낌이라. 그러니까. 우리 게임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거를 막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만약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배그 이거는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준수. 맞다. 브이라이브 들어가면 그게 돼요. 어떻게요. 팬분들하고 같이 게임을 중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말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지금 꼭 방송이 아니고. 그냥 카메라 없어도. 제가 한번 생각해서. 어?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좋아요. 들어오세요. 네. 그런 거 나중에 꼭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또 질문 이어가 볼 건데요. 준수는 집에 있으면 일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인가요? 아. 근데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제 그. 그 뭐 일에서 또 뭐 혹은 뭐 스트레스에서 또 일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뭐 그 게임이나 운동할 때. 네. 운동할 때. 그때 이제 벗어나고. 너무 소중하죠. 네. 사람들이 말려도 솔직히 이건 말리면 안 돼. 맞아요. 나만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잖아. 스트레스의 수법인데. 그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이 우리 준수가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지 10주년이 되던 해였는데. 되게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어때? 뮤지컬 배우로서 10년이나 왔어. 네. 어땠어요? 솔직히. 사실 이제 오고 나니까 와 내가 그래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나름대로의 정말 좋은 작품들의 필모그라피라는 게 또 어떻게 쌓였고 그래도 열심히 잘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지만 그때 시작할 때만큼 시작할 때의 저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차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와보니까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약간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수로 데뷔해서 뮤지컬 쪽으로 전향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 이제 혹은 뮤지컬 배우가 아닌 다른 업종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우리 뮤지컬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색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10년이 된 우리 뮤지컬 배우 선배 김준수 배우로서 뭔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있나요? 조언도 좋고? 어 근데 확실히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막상 보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노래랑 일단 연기라는 게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뮤지컬이라는 것도 몸을 쓸 줄 안다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이게 연기와 또 몸을 쓰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안간에서도 물론 거기서도 그만큼 섬세한 걸 요구하지만 뮤지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연기에 다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정연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끝, 손끝까지도 다 연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체를 다 보고 있고요. 감정의 표현을 손짓이나 발, 혹은 걸음걸이만으로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또 지켜내면서 또 혼자만의, 혼자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같이 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담감. 그렇죠. 그게 이제 당연히 이렇게 협, 뭐라고 하지? 안도감? 같이 좋은 배우들과 함께하는 안도감도 있지만 그 안에서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약간 그런 부담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일단 연습 시간이라는 게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이돌 분들이 얘기한다면 그런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배우로 건너기 위해서 일단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 출신, 뮤지컬 배우로서는 최장기간 어? 그런 거예요? 네. 아, 옥주연 누나? 아, 남자. 아, 남자 중에서? 네. 어, 그렇구나. 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역시 책임감이나 중합감도 분명히 많을 거고 그리고 투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잡을 뛰기에는 또 이 뮤지컬 배우라는 게 굉장히 사실 이제 엄청난 중합감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콘서트를 4, 5일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간을 계속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도 이게 사실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더 집돌이가 뭐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방대한 대사량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골프가 참 좋은 게 다칠 이유도 거의 없고 위험성은 별로 없지.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죠. 뭐 발 헛디뎌서 하지 않는 이상. 맞아요. 맞아요. 축구자 위험하지도 않은데 또 건강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예전에 같이 차 타고 이동할 때 준수가 뮤지컬 음악을 이제 계속 음원을 틀어놓고 이동을 하는 거야. 제가요? 나는 그때 처음 느낀 거였는데 우리가 그냥 차 안에서 만큼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아니면 아예 안 듣거나 했을 텐데 아마 그때 이제 새로운 뮤지컬을 이제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이제 사전에 그 음원을 봤잖아요. 연습 중 음원을 봤잖아요. 뭐 오케스트라 음원이랑 뭐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듣고 혼자 연습을 막 하는 거야 차 안에서. 어? 그랬었어요? 모르지. 근데 그때 되게 기분이...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 왜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는 뮤지컬 음악을 계속 집중해서 듣고 있는 준수를 나는 처음 봤으니까 그게 되게 생소하기도 하면서 되게 멋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같이 어디 가고 있었던 거예요? 스케줄? 그때 차는 승용차였고 우리가 어디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가 연습을 해야 될 상황이었던 거지. 하... 그때 멋있었지.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저는 약간 그 아이돌 후배분들이 진짜 그 뮤지컬 세계에 이제 발을 들을 때 정말 김준수라는 뮤지컬 배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발판이 될 수 있는 선배로 굉장히 약간 좋은 존재로 자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같은 멤버로서. 아 감사합니다. 저도 재중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저희 김재중의 동네창년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준수의 노래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얼마 전에 준수한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이 노래 좋다. 맞아요. 얘기한 적이 있었죠? 사랑하고 싶지 않아. 같이 들어볼게요. 두 눈을 감으며 쉽게 그려지는 밤하늘 빛나는 밤하늘 빛나던 우리만의 별들 네가 그리워서 손을 뻗어본다 한 걸음만 가며 네가 서있기를 아무 말 못했던 그날의 순간을 오늘이 돼서야 후회가 밀려와 슬픈 날들보다 웃는 게 더 많았는데 생각을 할수록 허전하기만 해 우리 장난치며 함께 손을 잡고 하루를 보냈던 잊을 수가 없는 예쁜 기억 누군가의 짜여진 영화처럼 우리 마지막이 너무 아파와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 잊으려 했으면 더 가까워지고 지나간 바람을 널 데려오는데 나쁜 추억들로 하루를 지내보아도 그마저도 결국 네 생각이니껏 우리 장난치며 함께 손을 잡고 하루를 보냈던 잊을 수가 없는 예쁜 기억 누군가의 짜여진 영화처럼 우리 마지막이 너무 아파와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많이 보고 싶고 매일 그리워도 매일 그리워도 다시는 널 사랑할 수 없을 거야 그래 이미 어긋나버린 사랑 쉬울리 없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었나 봐 누군가의 짜여진 영화처럼 누군가의 짜여진 영화처럼 우리 마지막이 조금 서러워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네 네 김재중의 동네 청년 여행을 세운다면 존수오빠를 어디로 데려갈 건가요 아 그리고 두 분의 여행 스타일도 궁금합니다 어?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지? 아 근데 어 제주영이 데리고 가시면 어디든 좋죠 어? 진짜? 네 제주영이 모든 걸 다 딱 준비해 주시고 혹시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두 분의 여행 스타일 네 우리가 이제 같이 여행을 여행보다는 해외를 많이 스케줄이든 뭐든 갔던 기억이 훨씬 많지만 준수는 휴양지지 근데 제주영이도 휴양지 좋아하지 않아요? 형 좋아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그 그룹 시절에 둘이 좀 비슷했어 아 그러니까 우리 둘은 뭔가 액티비티 한 거 경험하고 음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약간 호텔에서 좀 누워있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면 뭐 이렇게 행글라이더 뭐 하루가자 하면 내 옆에 항상 형이 있었던 기억이 아 나는 도전을 했었어야 됐어 우리 둘은 약간 경험해보고 맞아 맞아 좀 위험하거나 무서운 것도 안 무서워하고 일단 일단 타보자 일단 또 놀이기구 무서워하는 거 제일 또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랑 놀이기구 우리가 잘 타긴 했지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우리는 액티비티 한 거 혹은 경험해보고 어디 이렇게 나가보고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맞아 그러고 보니까 이 질문 듣자마자 생각을 해보니까 어? 항상 내 옆에 형이 있었던 거 같은? 어? 그런 건 근데 만약 사실 내가 얼마 전에 그런 방송을 하나 했었는데 여행하는 방송인데 네 알죠 알죠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맞아 뭐 무슨 무슨 뭐 뭐 카트라이드 같은 거 탔던데 어 뭐 그런 것도 했고 네 근데 나는 가고 싶은 데는 딱 한 군데가 있어 어디요? 예 2023년에 울릉도에 공항이 만들어지는데 오 이제 뭐 김포공항에서 되게 쉽게 비행기 공항 비행기로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울릉도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우리 안 가봤나? 안 가봤어 한 번 안 가봤나? 안 가봤어 울릉도는 안 가봤어 우리가 왜 한 번 정도 가봤다는 기억이 아니야 아니야 안 가봤어 우리가 당일치기로 갔다 온 거 아닐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스케줄 때문에? 거긴 당일치기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 반대로 배를 타고 막 갔던 기억이 있는데 울릉도를? 우리 간 적 있었나? 스케줄로? 스케줄로? 모르겠어요 꿈인가? 모르겠네 어? 가봤다고? 갔다 왔어? 아아 아 그대들이 갔다 왔다고? 일단 뭐 일단 꿈이었던 걸로 가보자 울릉도 일단 너무 좋죠 원래 같은 경우는 강원도나 포항까지 가야지 배를 타고 또 갈 수 있는 되게 장거리 여행인데 그렇죠 비행기로 갈 수 있으면 진짜 가면은 아마 할 수 있는 건 진짜 정말 많을 거야 그 진짜 뭐라고 하지? 뭐 패러글라이징 이런 것들도 울릉도 있어? 울릉도 잘 돼 있지 또 오징어 한 번 먹고 오징어 딱 먹어야지 울릉 오징어 최고잖아요 맛있는 거 무조건 먹어야지 그렇죠 아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은 또 자 여러분들의 질문 이어갈게요 김윤수가 같지 못한 여자 준수가 안 해본 것 중에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뭘 하든 준수의 도전을 응원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한 번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요즘은 우주여행? 야 너무 멀리 갔다 아니 근데 요즘 또 우주여행이 보편화됐나? 일로모스크 형이랑 또 우리 제프베조스 형이 하고 있거든요 그 형들 그치 화성까지 가시려고 하니까 네 하는데 이번에 또 제프베조스가 우주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죠 어쨌든 어느 대기권 이상을 벗어나면 그걸 우주로 친대요 그치 그치 거기까지 갔다 온 거죠 그걸 이제 또 실시간에 보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좋다 인생에 한 번쯤은 일하는 거라면 그런 경험은 오히려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되게 비싸지 않을까? 근데 한 번 타면 비싸더라고요 3, 4억 하더라고요 3, 4억이란다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훈련도 받아야 되잖아 훈련도 한 4, 5일? 몇 주 받아야 되나? 한 2주? 그렇겠지 아무튼 받아야 돼요 몇 주를 받고 돈을 또 내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죽어도 괜찮다 이런 것도 쓰고 아 뭐 보험이나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될 거고 보험도 있긴 있을 텐데 보험을 떠나서 일단 그런 서약서도 쓰지 않을까요? 아 그러겠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와 근데 우주는 진짜 가보고 싶긴 하다 평생 한 번이라면 한 번이니까 사실 저도 이게 평생 제가 어떻게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치 그치 일단 얘기를 해본 겁니다 아 좋아 우주에 가보고 싶다고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질문은 우리 준수가 한 번 읽어 줄래요? 레모나 레모나님께서 오빠도 자존감이 떨어졌던 적 있어요 요즘 미래에 잘 안 풀려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언제 저는 이제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뭐 군대 자체만이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하필이면 그때 여러 가지 저는 사건 사고들이 또 이제 그게 대외적이든 내외로 써든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는데 언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바닥을 쳤던 자존감이 있었나요? 군대에 있을 때요 하하하하 똑같아 맞아 군대에 있을 때요 맞아 맞아 이게 사실 뭐 훈련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뭐 그런 게 힘든 게 아니야 맞아 맞아 그렇죠 그 나는 아직도 기억나 그 논산에서 참 이런 얘기하면 너만 군대 갔다 왔냐 이럴까봐 비슷하겠지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뭐 꾸며낸 얘기는 아니라서 뭐 이렇게 그 이제 인사하면 다 같이 한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네 이제 막 몇백명 몇천명 다 나와가지고 막 잠결에 막 이렇게 저녁 한겨울에 가가지고 진짜 추워 죽는 줄 알거든요 네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있는데 밤이에요 아직도 우린 일어났는데 근데 막 거기에서 뭐 우리 어디에 사랑할 우리 가족이나 우리 분들에 의해 저쪽으로 가서 전방을 향해 함성 함성 함성인데 눈물이 나 진짜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죠 뭐 그런 거 참 사실 그 개인 사적인 일들 그리고 사적인 일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릴 때가 뭐 군대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감정 그 개인적인 뭐 일들을 어디 토론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 군이란 데 그렇죠 해서도 안되고 또 눈물 흘릴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혼자 막 화장실에서도 막 흘려봤고 맞아요 막 거기에 소각장 있는데 쓰레기 태우는 데에서도 막 혼자 막 울어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약간 그 감정을 뭔가 표출하고 해소할 때가 전혀 없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자존감 바닥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시에 뭘 해야 되는데 안 모이면 어쨌든 탈영병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탈영병은 또 되기가 싫고 그렇죠 DP 뜨죠 잘못하면 그렇죠 아 그럴 때라고 합니다 아 다음은요 7837님 형식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빠가 요즘 얼만큼 행복한지 궁금하고요 오빠에게 행복을 주는 건 뭔지도 알고 싶어요 저요? 네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하고요 음 행복이란 게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 상황적으로 그런 기반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음 그 자체가 너무 행복인 것 같고요 음 오빠에게 행복을 주는 거 그냥 지금 이 요즘 요즘 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음 앞으로 계속 음 그냥 사실 무언가를 뭔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사소한 거 네네 어? 나 오늘 아메리카노 한 잔 먹어볼까? 하 하 나도 그 얘기를 이제 하 근데 갔다 와서 네 제가 수백 번 해서 이제 지겨우실까로 저도 맨날 안 내려왔는데 똑같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소중했구나 너무 소중한 거야 이게 예전에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자라고 해도 안 잤는데 그러니까 하 자기 싫은데 자야 되고 물론 이제 막상 가면은 그치 그치 계속 자고 싶은데 그치 그치 하 맞아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뭐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갑자기 쿨피스 주면 행복하고 그렇지 사소한 거에 대한 스스로 스스로부터 그 선택권이 있다는 거 자체가 네 그쵸 굉장히 행복하죠 친구가 옆에 있는 동료가 뭐 자기 입을 안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라고 딱 주면 어 평생 친구야 그냥 맞아 하 어렸을 때 만난 적도 없는데 불할 친구야 그냥 진짜 너무 행복 너무 좋아 맞아 그리고 확실히 그때 우리는 이제 좀 늦게 가서 열 살 정도 어린 친구들 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뭐 얘기하는 게 또 좋은 점도 있었어요 재밌고 즐겁고 그치 그치 또 뭔가 나도 옛날에 돌아간 거 같고 그리고 나도 또 그들에게 의지를 해 같은 동료가 같이 모르니까 맞아 맞아 서로가 의지를 해 물론 그 친구들도 나에게 더 의지를 했을진 모르겠지만 음 의지가 되고 또 그리고 조교도 기억나시죠 네 조교도 그 빨간 모자 쓰고 있는 조교들 우리보다 열 살 원인데 나 거기서는 형이야 느낌이 엄청 그냥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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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계에서 어른 나는 그냥 갓난아기 같고 그렇지 근데 이제 막 막상 나중에 이제 얼굴도 눈도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갈대쯤 되면은 모자 벗으면서 형 미안했어요 뭐 이렇게 너 몇 번이었어? 뭐요? 훈련명 때 몇 번이었어? 어우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7번이었어? 7번이었어? 어쨌든 한 자리 쓰였을 거 아니야 어 네 이중대 1분대 어 예를 들면 7번이다 네 그럼 막 그 20살 21살짜리 조교들이 빨간 모자 써가지고 똑바로 앉습니다 7번 훈련병 똑바로 앉습니다 야 조용히 합니다 말 듣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섭잖아 무서워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그게 무서워요 정말 근데 그것도 난 솔직히 비웃었었거든요 야 거기 가면 근데 네가 그 친구들한테 안 그럴 줄 알았지 안 그럴 거 같지 안 무서울 거 같지 혹은 뭐 의지 안 될 거 같지 근데 이 얘기를 형도 나한테 해줬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갓 때쯤에 10살 어린이 친구들이랑 다 대학생들인데 내가 보다 너무 애기인데 맞아 형이야 거기서는 맞아 똑같이 또 이렇게 빡빡 밀면 그치 똑같은 사람이지 똑같아요 스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맞아 맞아 그리고 거기 이제 그러니까 와 거기에 내 형들 내 형 동생들 다 갔다 온 벌써 동생들이 다 대단해 막 그치 대단해 보이지 그걸 다 한 거야? 다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치 그치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근데 지나고 나면 좋은 경험인데 다시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아니요 가고 싶어요? 네? 왜요? 악몽을 엄청 꿨어요 네 네 네 나갔다 와서 알죠 알죠 전역하고 나서 한 1년간은 꿨던 거 같아 다시 끌려고 하는 꿈 그러면 진짜 섬뜩하죠 가위 눌리는 거보다 심해요 그게 귀신을 100명 만나는 게 나아요 진짜 맞아요 꿈에서 저희 열심히 했으니까요 어쨌든 네 우리 귀리 우리 귀리 살바님 누가 보면 우리 둘이 무슨 특수부대 같다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가장 힘든 거야 다 각자 거기서 가장 힘든 거야 맞아요 알아주는 똥손인 제가 화분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을 때 이 아이를 또 하늘나라로 보낼까봐 엄청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잘 키워보자 하고 이름도 준쥐라고 지웠고요 그리고 우리 준쥐 하면서 지극 정성으로 돌봤더니 이만큼 컸어요 준쥐님도 화분 잘 돌보시잖아요 빠삐랑 다른 친구들 근황도 알려주세요 아 저렇게 사셨구나 빠삐 응 걔네 거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빠삐라고 우리 손인장인데 손 이파리 같이 손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하나 그 이파리에서 또 이파리가 나고 한 세 개까지 아마 보셨나 제가 사진을 올렸나 요즘은 거의 하나에 그게 나무가 됐어요 아 애들이 계속 계속 뻗쳐가지고 계속 뻗쳐가지고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나 선인장을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네 옛날 우리 같이 같은 그 건물에 살 때 그때 선인장을 키웠었는데 네 선인장이 되게 키우기 쉽다고 해가지고 네 네 물 한번 주고 되게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고 사실은 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줬는데 네 애가 말라버리더라고 왜요? 나 한 달에 한번 줬나? 물을? 응 왜 말랐죠? 근데 애가 속이 텅텅 벼있는 거야 혹시 해는 잘 받는군? 아니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죽죠 해를 받아야 되는구나 해가 중요하지 하아 아 그걸 몰랐네 아쉽다 아 준수가 선인장 전문가니까 아니 뭐 전문가는 아닌데 아니 뭐 어쨌든 야자수 좋아하고 이러니까 잠깐의 물만 잘 주면 오히려 너무 많이 주는 게 독이고 그치 그치 해만 좋으면 너무 자라서 지금 걱정이에요 아 진짜? 계속 뻗어나고 근데 자기가 이제 너무 이상하게 이쪽만 뻗어나고 이쪽으로는 안 나와요 그 친구는 뭐 새끼치고 막 이런건 없나? 한쪽으로만 막 세 갈래로 이제 대니까 얘가 이제 지도 무게가 무거운지 이렇게 기울어있는데도 그럼 걔 분갈이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인데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더 큰 걸로 아 본체는 하나인데 거기서 뻗뻗 떠서 나간 애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잘라도 되긴 되는데 킬 수 없나? 어 이게 무서워 죽을까봐 자려도 되는거 맞나? 아 자를 수 있겠지 네 전문가분들 계시면은 한번 알려주세요 조금은 조금 다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얘가 이제 자신의 그 팔 팔이라고 치면 감당은 어디 거의 요즘 그루트가 돼가지고 아 그루트가 됐어? 아 근데 아 잘라도 되잖아 그루트는 잘라도 되잖아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 그건 나중에 저도 한번 다시 좀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시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지금 9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언제까지 하는거죠 근데? 아 그리고 저희 노래도 하나 남았구요 아 이거 뭐 언제까지 하는거에요? 아니 이제 곧 끝나요 아 그쵸? 네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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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서 아 그쵸 그쵸 아 아쉬워서 아쉬워서 아 그쵸 아쉬워서 그런거죠? 근데 정말 지금 저도 시간을 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거의 2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거니까 그러니까요 아 재밌네 우리 이게 할 얘기가 많은거야 솔직히 한 6시간 더 할 수 있는데 나도 나도 나중으로 또 밀어놓죠 또 다른걸로 또 다른걸로 오늘 다 부어주면 안돼 지금 저희 군대 얘기로만 사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군대 얘기로만 하루 반나절을 할 수 있거든요 하루가 뭐야? 지금 저 빙산이 일각이나 그럼 그럼 왜냐면 또 또 팬분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혼자 얘기하는 썰이 있고 둘이 공감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또 있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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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랬어? 뭐 이런거 그런게 너무 많아서 우리 또 육군하고 또 경찰에 또 얘기하기가 힘든게 있잖아 다르죠 다르죠 이런것도 얘기하면 나중에 한번 제대로 풀자고요 네 또 방패소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장난이 다 까먹었어요 나중에 우리 또 준수와의 둘의 재미난 우리 여러가지 이야기들 또 언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풀어드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주시고요 우리 준수 우리 1시간 42분 동안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어땠어? 네 네 너무 즐거웠고요 일단 오늘은 뭐 라디오의 이렇게 마지막 방송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고 또 그랬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또 형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담소 나누는 느낌? 우리가 올해 또 밥도 같이 한번 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 마이크가 있고 카메라가 있었던 느낌? 아이 뭐 이 감독님들은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또 저도 까먹었는데 제 중에 있으니까 오랜만에 또 약간 개그분능이 아 맞아 또 제가 아 근데 평소에는 안 그랬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서가 아니라 뭔가 그치 그럼 오늘은 좀 여러가지 썰 옛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뭐 거의 홍보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우리 좀 진중하고 여기까지 끌어오 정말 진정한 나의 모습을 끌어오기가 좀 어렵죠 그치 그치 솔직히 이거 금방 찾는 거 금방이야 옛날 우리 그때 막 개그치고 이럴 수 있게 근데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우리는 같이 있으면 항상 20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 맞아 어쩔 수 없어 똑같아요 아마 우리 둘이 똑같이 여행을 가면 똑같을걸요? 20년 전이랑 맞아 맞아 똑같이 막 헤엄치고 막 근데 우리 솔직히 나 지금 아까 화면 계속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둘이 진짜 관리 진짜 잘했다 우리 관리 진짜 잘했다 형이 장난 아니지 아니 너도 장난 아니야 아니 나 나 형 우리 관리 진짜 잘했다 우리 아니 누가 이 사람들을 이 나이로 봐 욕먹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 안 먹어 이거 괜찮아 이거는 솔직히 얘기할게 이거 어디 올라가서 욕먹는다 아니 이거는 내가 진짜 인정할 수 있는 게 이 만약에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나중에 또 이거 무슨 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올리면은 100% 그럴거야 솔직히 다른 아이돌 후배분들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 나 여기에는 동갑 안할래 아니 왜 안 늙는거냐고 나이를 왜 안먹냐고 근데 그건 형이야 아니야 형이어서 그런거고 아니야 그거는 너도야 나 형 보면 똑같애 똑같애 어? 찌찌뽕 그 하루만 네 방에 그때랑 똑같다니까 너도 똑같애 아니 안그래도 아까 장미를 갖고 있길래 왜 형 장미야 이랬더니 내가 허그 때 장미를 갖고 나갔잖아 그래서 그게 약간 시그니처와 심볼같이 된거 같아 이렇게 해서 저 일기장 좀 주세요 이랬거든요 아 하긴 그니까 우리는 진짜 100% 얘기하는데 한 우리가 마흔정도 되잖아 그때도 똑같을걸 근데 형이 나보다 좀 더 뻔뻔한건 있다 하하하하하하 야 뻔뻔하게 할게 멋있어 아 근데 형은 인정이지 야 너도 인정이야 너 인정 아 감사합니다 순수는 뭐 얘가 감사합니다 약간 얘가 눈이 약간 웃을때랑 애기상이 안없어지 나는 솔직히 옛날에 그랬거든 우리 너 일본에서 우리 얘기했었어 멤버들끼리 어 야 우리 나중에 나이 많이 먹을 어떻게 될까 그때 얘기했을 때 우리가 30대 얘기했었을거야 30대 중구반 이럴 때 얘기했나 제중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어 뭐라고 했지 내가 기억하는건 얘는 복불복이다 어 복불복이다 어 정말 이상해지거나 아저씨처럼 되거나 오히려 우리 중에서 제일 얘가 나이 먹었을 때 괜찮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제중에 그랬었어 진짜 똑같잖아 신기하네 이게 아 그런가요 어 진짜로 야 아니 나는 솔직히 난 너무 신기해 이래서 그래서 마음속 우리가 40대는 돼도 아마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일단 형은 똑같을 것 같아 나? 이게 어쩔 수 없는게 생긴게 뭐라고 하지 늙어도 그 눈이 약간 옆으로 긴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 어 나이가 먹어도 아 저 사람 나이를 먹긴 먹었는데 주름이 조금 생겼네 정도지 막 엄청 갑자기 엄청 급격한 변화나 이런거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 관리해야지 어 근데 진짜 뻔뻔하잖아 어 나 이거 못하겠어 나는 이렇게 요거에는 저는 약간 결이 다른거리 알겠습니다 아니 해야지 왜 아니 아니 왜그래 제가 뻔뻔해요 맞아요 뻔뻔해요 솔직히 근데 형은 뻔뻔해도 돼 솔직히 솔직히 2003 2003 2004 2005 사이에 데뷔했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진짜 우리 베스트 텐 안에 들 것 같아 안 늙은 사람으로 아니 감독님도 지금 왜 웃으세요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우리들끼리는 자화자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럼 그럼요 그런 느낌으로 자화자찬 했지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늘지 않은 두 명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씨와 김재석씨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냐고요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 오랫동안 봐왔던 멤버이자 내 동생이 똑같잖아 자랑할만한 거 아니야 난 자랑스러워 난 딴 데 가서 얘기할 거야 뭐 이제 뒤 다음 거 없나요? 아냐아냐 아 왔다 우리 할 거 있다 뭐요? 우리 아까 인생네컷 인생네컷을 아까 우리 프레임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지를 못해가지고 그 뭐야 이거가 이제 나중에 팬분들은 이거를 이 부분만 캡쳐를 해가지고 짤 같은 걸로? 그럼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둘이 똑같은 걸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줄도 혼자 찍는 거야 나는 했었어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인생네컷 프레임 준비해 주세요 네 이렇게 나오고 네 가지 각도로 나오니까 하고 싶은 거 아까 하트 이런 거 해도 되고 천사 이런 거 있잖아 천사 시야 이것도 해도 되고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저 한 2.5초 정도 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2.5초 홀딩 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아 그리고 아까 그 날개 하트 날개 하트 날개 하트 그러니까 하나 딸기 하트 이상하고 아니 그냥 괜찮아 옆모습이 살짝 이렇게 고개 꺾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그리고 하나 버전이 더 있어요 뭐요? 흑백 버전이 하나 있어요 네 이 흑백 버전은 지금 귀여운 거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카리스마 있는 멋있는 카리스마샤 카리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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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자 가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다시 한 번 하나 아 이것도 네 개 아니 이건 두 개만 두 번만 더 해볼까요? 카리스샤예요 카리스샤 하나 둘 셋 어 이거 야 내가 이거 제일 마음에 든다 너무 괜찮아 오케이 마지막 한 컷 마지막 한 컷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난 준수가 저 그 뭐야 살짝 이 쌍꺼풀 질 때 아 네 쌍꺼풀 질 때 신기하다 근데 예전부터 그 끼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예전엔 피곤하면 가끔 점점 굵어지네 이게 이제는 여기가 거의 접혀있어요 좋아요 난 솔직히 좋은 거 같아요 준수씨 마이크가 좀 떨어져가지고 아 이렇게 준수라 진짜 진짜 1시간 50분을 이렇게 떠돌아대고 있는데 아 일단 오늘 이렇게 마지막 또 만남의 이렇게 피날레를 또 같이 해줘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일단 또 축하합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 공연 아 마지막 라디오죠 네 오디오쇼 네 오디오쇼 아 감사합니다 나 지금까지 되게 너무나 좋은 시간 많이 많이 보냈었는데 일단 그 피날레를 진짜 함께해준 준수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준수 우리 보내주면서 마지막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하나 더 골라봤어요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덕분에 오랜만에 듣겠네요 네 준수에게 진짜 딱 맞는 진짜 노래가 이 노래이지 않을까 늘 생각했던 노래입니다 바로 이슬을 머금은 나무이고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준수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해줘서 너무너무나 고맙고요 봐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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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과 나 꿈을 꾸듯이 약속해요 시간이 지났나 해도 세움이 변해가도 다소히 늘 안아주는 좋은 사람 될 거예요 그대 곁에 머물러요 사랑을 할 거예요 오직 그대와 할 거예요 고마워요 내 아픔 만져줘서 기쁨과 슬픔 모두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빗물에 젖어 가도 바람에 흩날려도 당신의 우산이 될게요 커다란 벽이 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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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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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요청 보고 또 봐도 한없이 예쁜 널